피겨 여왕 김연아 팬텀싱어 고림 5살 연아 10월 22일 결혼 신라호텔 비공개 웨딩 더 팩트에 따르면 피겨 여왕 김연아 팬텀싱어 고림 결혼전제 여래 김연아 고림 10월 22일 결혼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웨딩 더 팩트 23일 달콤한 심야 데이트 현장 확인 양측 10월 결혼 발표 김연아와 고림이 23일 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극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팔짱을 낀 모습이 여느 연인들과 같이 다정해 보이죠 피겨 여왕 김연아가 5살 연아와 나이를 초월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상대는 크로스오브그룹 포레스텔라 멤버로 활동중인 인기 파페라 가수 고유림인데요 인터넷 종합매체도 팩트는 지난해부터 연예계와 언론계에 나돌던 올리빅 피겨 금메달리스트로 국민적 사랑을 받은 김연아와 팬텀싱어투 출신 훈남 고우림의 10월 결혼설 지인이 여부를 확인 취재한 끝에 지난 23일 빗속에서도 달콤한 심야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25일 익명을 요구한 한 연예계 관계자도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부터 교재중이라는 얘기가 소문처럼 돌다 잠잠해졌다면서 1년 가까이 은밀한 데이트를 해온 이들이 최근 연인관계를 넘어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 10월 결혼설로까지 이어진 건 서로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규팀했죠 양측의 한 관계자도 25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올드에 스포츠 관계자는 이날 오전 더 팩트와 통화해서 둘의 만남이 좋은 관계로 발전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결혼 얘기는 가족들한테 확인해봐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으며 비트인터랙티브 관계자 역시 결혼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더 팩트 최초 보도 30분 뒤 고우림 소속사 비트인터랙티브 측은 아티스트 고우림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 말씀드린다 고우림은 오는 10월 피겨요왕 김연아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10월 결혼을 직접 확인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2018년 올드에 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모델을 계기로 처음 만나 3년간 교제 끝에 결혼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는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더 팩트는 지난 주말 이를 뒷받침하는 두 사람의 달달한 데이트 현장을 처음으로 확인했으며 둘은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24일 새벽 1시까지 김연아가 고우림의 차를 타고 귀가하기까지 시종 밝고 환한 모습을 보였죠 함께하는 시간 내내 서로를 바라보는 애정어린 표정만으로 뜨거움과 달달함이 감지됩니다 JTBC 팬텀싱어 시즌2에 출연한 뒤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고우림은 김연아보다 5살 연하로 이날 데이트 현장이 처음 확인되면서 마침내 스포츠 스타와 가요계에 떠오르는 팬텀 스타의 특급 커플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더 팩트는 최근 두 달간 지인 제보 등을 통해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달콤한 연인 분위기를 여러 차례 감지했죠 하지만 둘만의 데이트 현장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둘은 아예 엇갈리는 스케줄을 만들거나 시간차 움직임으로 미리 열애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모양새를 취했죠 이는 과거 열애서를 보도록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김연아 측에서 열애 관련 보도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연인의 입장을 고려해 고우림 측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사진 포착 등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무조건 열애 사실을 부정한다는 원칙을 안목적인 공식 입장으로 정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이 같은 내용은 취재 과정에서 더팩트 취재진이 만난 복수의 측근들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한 모습을 찍힐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죠 예상했던 대로 두 사람의 데이트는 은밀했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을 감안한 듯 두른추로 자택 또는 이동하는 차량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량에선 내려 이동 중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서 바로 옆을 스쳐도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23일 이른 후 고우림이 강남구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직접 승용차를 끌고 김연아가 거주하는 동작구 흑석동 피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연아를 피업해 다시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차에서 내릴 때면 고우림이 어김없이 우산을 받쳐 들고 김연아를 케어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모처럼 시간을 내 영화 관람을 하는 등 약 12시간의 데이트를 즐겼죠 이날은 저녁 늦게까지 하루종일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에 가려져 공간이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차량 그리고 김연아가 들고 있는 독특한 문양이 그려진 폰케이스만으로 금방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김연아는 자신의 sns에 주황색 바탕 지그재그 형태의 문양이 담긴 휴대폰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들이 더 팩트 카메라에 처음 포착된 것은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 1시입니다 이날도 두 사람은 비슷한 경로를 거쳐 집과 차량 데이트를 한 것으로 확인됐죠 사실 둘은 고우림의 팬미팅 콘서트와 김연아의 파리 스케줄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고우림은 지난 2일과 3일 경기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포레스텔라 팀 콘서트를 9일과 10일엔 서울 블루스케어 마스터카드 홀에서 2022 팬미팅 콘서트 고우림 부티크를 개최했죠 콘서트 마지막 날인 10일은 고우림의 생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김연아의 몰래 객석 응원이 불발에 그친 건 김연아의 해외 스케줄과 겹쳤기 때문인데요 만일 김연아가 서울에 있었다면 깜짝 생길 이벤트도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김연아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임 중인 크리스찬 디올 프레스티지의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파리 행사 기간 이틀 전인 지난 5일 김연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리에서의 크루즈 스파 감사해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들을 게재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 김연아는 자신이 앰베서드로 활동하는 디올사의 초청으로 방문한 파리에서 에펠다블 배경으로 세뇌 강변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김연아는 첫 번째 포레스텔라 콘스트천에 이미 출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겨 여왕에 오른 뒤 월드스타로 우뚝 선 김연아는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228.56점을 받아 총점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 피겨사상 첫 금메달을 따 국민적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피겨스케이트 여자 싱글 부문에서 그랜드슬램을 작성한 최초의 선수이기도 합니다 7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해 2003년 국가대표로 뽑혀 크루아티아의 자그레브 골든베어 대회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뒤 각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높은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4 소치올림픽 은메달을 마지막으로 견익에서 은퇴했죠 고림은 서울대 성악가 출신으로 2017년 JTBC에서 남성 4중창 단원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 시즌2에 출전했습니다 이후 열린음악회 복명광동 방송에 출연하며 꾸준한 팬덤 인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